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렛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자닉스와 포스코 그룹주처럼 대형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엔터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상승 중인데요. 이렇게 대형주가 시장을 이끄는 오늘,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는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의 영향을 주는 것이 대형주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개인들의 수급 자체는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 등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개인들이 주체가 된 시장에서는 이런 대형주가 조금 소외되는 모습들이 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현재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수에 대한 단기 바닥이 형성됐다는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다음 주도 이럴 것이다. 그런 거 보기에는 또 좀 어려운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오늘 대형주가 오른다고 해서 이걸 또 쫓아간다면 또 다음 주 또 빠지는 거고 어제는 또 종목권도 개별주가 올랐다고 해서 또 개별주 쫓아가면 또다시 오늘 또 조정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현재 대풀이되고 있는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본인의 원리 원칙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장이 추경 매수로는 돈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현재 시장이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이불 변응만변이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정주영 회장이 본인은 천수를 앞을 내다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 천수라는 것이 결국 천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불 변응만변은 과거 베트남의 호치민 얘기를 했던 것인데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만 가지 경우의 수를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현재 시장 자체를 우리가 여러 개에 대한 경우의 수로도 대응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사실 이럴 때는 나의 원리 원칙 하나를 가지고 시장을 유연하게 대체해가는 습관이 좀 필요한 시장이 현재 시장이라고 보고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현재 시장은 빠르게 수납매가 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수납매 속에서 점점 실적 장세로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체감적으로 느끼시면서 미리 우리 텐텐베그 방송을 보시면서 트렌드를 먼저 선점에서 잡아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5G 관련주입니다. 인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5G가 조금 침체 기간이 많이 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지켜봐야 할 때인가 싶기도 하고요. 5G가 다른 말로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5G 간다고 해도 안 믿는 지금 현재는 또 그런 상황까지 왔던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쓰는 5G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고요. 사실 난청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곳도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가 인도 5G 장비에 대한 생산 공장을 추진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5G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최근 들어서 5G가 움직였던 것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5G 관련주들. 또 한 가지는 중국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며 과거 2019년도에 KMW가 800%씩 크게 급등을 할 때 이슈가 됐던 것이 중국 하웨이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중 간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갈등 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5G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KMW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G를 볼 때는 안중기,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된 기업들을 먼저 보셔야 되고 이 KMW도 오늘 바닥 권역에서 지금 현재 좀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에이스테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 대한 진출력이 나오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또 에이스테크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도주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가격 권역이라고 보고요. 이런 5G 관련된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조금 낙폭이 크다는 거고 우리가 좀 더 신고가 부근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기업이 인텔리안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해상 안테나에 대한 부분 자체의 얘기가 나왔을 때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인텔리안테크를 좀 더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방산용으로도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5G만 주목하기에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인텔리안테크가 하나의 대안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도 저는 이 가격대부터 좀 더 한번 신고가에 대한 이런 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기가레인은요? 원래 삼성 하면 기가레인이 가장 많이 이야기 되잖아요. 기가레인, 오이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무선통신장비라고 해서 내장비 관련된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안중기 관련 그러니까 먼저 전파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중계기라든지 기지국이라든지 안테나가 개설되면 그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장비들이 깔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가레인이 종목에 대한 가격대가 조금은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탄력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오늘 수소 관련 주도 이슈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것이 포스코그룹이 블루암모니아 사업을 협력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간밤에는 이제 니콜라 이제 니콜라가 사실 외국 주식이니까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좀 조금은 잡주 느낌이 좀 강해진 스몰캡 그렇죠. 스몰캡 중에서 상당히 스몰캡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투기 세력까지 붙으면서 급등락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의 새로운 CEO가 얘기를 했던 것이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 수소 전지 트럭을 그러면서 지금 또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들인데 자 포스콜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블루암모니아라는 것이 결국 이제 수소 사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원의 전략 무기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라든지 또는 자원 소재에 대한 것을 무기화시키고 있는 과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 니켈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광물에 대한 가격은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바닷건역에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유가가 지금 현재 추세 상승을 넘어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광물이라든지 자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략 무기화가 대단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오늘 이 포스콜딩스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가 어제 곤민정 앵커가 저한테도 얘기했잖아요. 포스콜딩스 지금 자리 괜찮냐? 자, 괜찮다 말씀드리고 오늘 곧장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반등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바이오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암동에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이 에코바이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소충전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다 보니 에코바이오에 대한 지금 현재 바닥권력에 대한 상승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입니다. 어제 새벽 국토부 장관이 재건 협력단을 꾸리고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는데요. 한 2시간 전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진행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관련주 상승세가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좀 들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또 대형주 섹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큰 변동성은 없지만 일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이라고 볼 수 있고 원희룡 장관이 젤레스키 대통령하고 사진도 찍었던 것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이슈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현대건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이런 건설주들이 보면 무량판 구조에 대한 단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낙폭과대가 트렌드라고 봤을 때 현재 현대건설에 대한 반등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반등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GS건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등을 조금 붙이는 그런 양상들인데 오늘에 대한 반등은 좀 더 연속성을 이어낼 수 있는 반등. 결국에는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한 모멘텀을 붙여야지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이런 재건 관련주 또는 네옴 시티 프로젝트로 해서 SY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SY가 전전일 신고가를 한번 갔습니다. 그걸 안다면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현재 이 SY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저는 매수가 대비 그래도 우리가 항상 두 배 정도는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극대화를 한번 시켜보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리뷰할 종목이 조금 더 있는데요. 바로 삼성카드입니다. 그때 배당주를 설명하시면서 개미처럼 먼저 미리 야금야금 모아두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또 배당도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2만 9천원 때부터 지금 3만 1천원 때까지 올라왔는데도 수익률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2만 9천원 밴드에 대한 부분에서 배당 수익률은 9%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3만 1천원이 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날씨가 추워지고 힘들어지면 또다시 배당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가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선점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당 시즌에 와서 배당주들을 보지 마시고 미리 이런 배당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ARM이 상장이 되면서 한국의 ARM이라고 불리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늘 시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좀 더 우상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오늘은 단기적인 이슈가 노출됐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 대신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리 선점했던 것이 지금 이제 터지는 거니까 좀 더 눌림목 권역에서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카드가 분기배당에 있진 않죠? 연분... 네, 연배당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점도 한 번 체크를 하고요. 오늘은 티타늄과 방막 장비 관련주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애플이 최근에 또 티타늄을 자기 휴대폰에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그것도 이슈가 나왔는데 애플 관련주인가요?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USB-C 타입, 녹색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안 아뒀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티타늄을 입혔다는 것은 이거는 기술자가 볼 때는 상당한 겁니다. 그래요? 이 티타늄이라는 것이 일단 단가가 원치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입히는 과정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방막 또는 증착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착 방식들이 화학적인 증착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리적인 증착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한 번 모아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티타늄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경동인베스트나 코스모아, 헤이, 나노, STX 같은 기업들이 되고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자원의 전략 무게화에 대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볼 종목은 방막 증착 장비들인데 현재 애플이 어떤 장비를 써서 했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이런 방막 관련된 기업들이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강한 상승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 최근에 유진테크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STI도 모습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천주가 또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어제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PSK라든지 테스 같은 기업 그리고 원익 IPS가 전통적인 증착 장비 기업들이고 솔브레이는 그에 따른 소재 관련된 기업입니다. 방막 공정에 그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국내 방막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 국내 장비를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팍스콘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납품이 이루어졌다 안 됐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대신에 애플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혁신을 가져오는 사업을 꾸준하게 해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삼성이 폴더블 사업에 진출하면서 폴더블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애플이 지금 현재는 티타늄이라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 티타늄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케이스는 무조건 티타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방막 장비는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도 있으니 네, 맞습니다.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중에서 아직까지 안 오른 방막 장비 테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테스가 나훈아 씨의 테스형 노래 나왔을 때 그때도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농담이시죠? 조금 나이대가 안 맞으신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테스가 메모리 여팡에 대한 회복이 전망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반드시 좀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펜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공정 장비에 대한 발주 기대감도 좀 더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방막이나 증착이라는 것이 국내에 대한 장비업체들이 자금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산화율이. 포토 공정은 전무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방막, 증착, 우리가 그런 식각, 세정 이런 공정은 국산화 자금률이 약 80에서 90%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국내 방막 장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둘 다 괜찮습니다. 다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추천했던 기업이고 오늘은 테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4,800원, 손절가는 2만 5백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테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